뉴스 사이다 매주 금요일은 뉴스 사이다 스페셜로 좀 더 풍넓게 짚어보고 있죠.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전격적인 북미회담 취소 이것이 우리 국내 정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오늘 좀 두루두루 짚어봅시다. 당연히 말씀드려서 여당의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바뀐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관심사겠죠. 현재는 아무튼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큰데 그걸 역전시킬 정도까지가 되느냐. 그렇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럴 건데 일단 1차적인 효과는 결집 역결집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선거 별로 재미없고 기대도 크지도 않고 투표장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이거 투표장에 가서 내 한 표를 행사해서 경고를 하든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뜻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야당 유권자들의 결집. 그렇죠. 투표장에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거고 역결집은 반대로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이완돼 있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 워낙에 높죠. 당 지지율 격차도 매우 크고 전국적으로 봐도 주요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이 많이 앞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꼭 안 가도 안 찍어도 되겠지. 그렇죠. 해보나 마나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양쪽에 다 있었는데 그러면 야당은 나가고 싶어지는 거. 여당 지지자들은 반대로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위기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내가 한 표 찍어가지고 우리 정부를 이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결집힘과 역결집힘 어느 쪽 에너지가 더 클까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분미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것도 중요한 대목에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회담은 취소됐는데 정세현 장관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측이 뭔가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을 약간 떠넘기고 대화의 끈은 유지하고 있고 이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도 불안감 속에서 이거 좀 어떻게 될까. 좀 보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부정적인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집의 에너지가 크냐 역결집의 에너지가 크냐.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우리로서도 모를 일이고.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가 없다를 다 떠나가지고 팩트만 보자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취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낌새를 못 챘는지 아니면 낌새가 약간 있었지만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싶어 했든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99.9% 성사될 걸로 믿는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했고 또 지금 이제 오늘 계속 미국발 기사들이 쏟아지는 게 미국에서 이 서한을 공개한 직후에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다가 알려가지고 청와대에다 빨리 알려라. 그렇죠. 이랬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이면 존 볼튼 보좌관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사이에 연결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게 옳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은 거죠. 그동안에는 남북뿐 아니라 한미 공조에서도 평가가 아주 좋았는데. 그럼요. 남북 정상회담이 그랬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 아주 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보 쪽뿐만 아니라 보수 쪽 유권자들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저 미국에서 보수적인 트럼프조차도 우리 문 대통령 지지하고 항상 칭찬하고 좋아하고 믿고 간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이 컸던 거죠. 애초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문 대통령을 우리 대신 해가지고 뭘 좀 어떻게 각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던 건데 이게 손상이 갔다는 거죠. 어제 오늘 국면에서. 네. 그래서인지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면 당혹스럽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게 당혹스럽다라는 것은 예상을 못했다는. 예상 못했고 통고받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들이 파고드는 지점이 외교안보라인 뭐 했냐 이런 거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위기가 됐건 기회가 됐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도 달라지는 거고요. 위기를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차적으로 정부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불안한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입 바라보고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 바라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을 거라고 보면 당혹스럽다라는 이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 청와대는 일절 언론의 대응을 안 하기로. 일단 침묵 모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정해야 될 겁니다. 입장을 정하고 어느 쪽으로든지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게 국민들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권 쪽 대응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여야 진보 보수의 반응이 되게 엇갈리는데 어제 밤 이 소식이 막 전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다 조금 신중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야당은 오후가 되면서 톤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각각 이렇게 당의 공식적인 루트도 있지만 김성태, 홍준표, 나경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서로 간에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그 세 분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돌아난 거 아니냐 결국은. 대외교적 참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치국 외교와 안보의식의 주된 원인이 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이면은. 역풍 불죠. 그렇죠. 그게 또 얄밉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조롱을 한다든가 폄훼를 한다든가 하면 이게 역풍이 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나 진보진영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민족끼리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거꾸로 역풍이 불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신중한 게 옳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여론을 대변하고 또 이끌어야 되니까 말이 정치의 99%인데 당장 우리 정치권이 뭘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거나 뭘 한다고 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고 거둘 수 있는 사안이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지금 이제 신중하게는 게 낫고 야당은 당연하게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좀 엄정하고 권위 있고 어떤 선을 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러기를 바랬다라는 느낌을 준다면 되게 안 좋을 건데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서는 그런 느낌도 오거든요. 말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돌발적 말실수 같은 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들 민감하고 조마조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쪽에서든지 이제 말실수가 나면 국민들이 이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트럼프나 김정은 이 두 사람한테 원망을 하다 보다가는 그분들을 원망해봤자 그게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정치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거든요. 입조심들 합시다. 그렇죠. 이게 지역별 차이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제 결집과 역결집을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호남권 같은 경우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커가지고 당장 보면은 결집과 역결집이 상쇄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쪽도 뭉치고 저쪽도 뭉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 영향이 없다. 다만 영남권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남권이 워낙 박빙이니까. 그렇죠. 예컨대 tk지역만 해도 민주당이 지금 많이 따라가가지고 오차범인에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남이나 울산 이렇게 야당이 좀 뒤지지만은 해볼만하다 이런 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투표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호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후보 등록일인데 빅뉴스입니다. 결집과 역결집의 에너지 그것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돼가느냐 거기에 대한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용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